그룹 방탄소년단 지민의 솔로 2집 타이틀곡 후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에 8주 연속 진입했습니다. 현지시간 13일 공개된 최신 차트를 보면 후는 지난주보다 한 계단 하락한 52위를 기록하며 장기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S RM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래퍼 맥언디 스텔리언의 신곡 네바플레이는 66위로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네바플레이는 맥언디 스텔리언의 화려한 랩과 RM의 묵직한 목소리가 어우러진 노래입니다. 그룹 르세라핌의 크레이지도 100위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차트에 진입했습니다.